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몸을 풀 때 많이 하는 동작인데 제가 그 임팩트를 좀 왼손으로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 드릴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아연을 잡으신 상태에서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어드레스를 좀 어프로치 하듯이 좀 좁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스윙은 허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 스윙을 할 거고 사실 이게 공간이 좁고 작은 스윙에서 이 임팩트를 정확하게 느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스윙이 커지면 얘 속도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감을 좀 느끼기 좋으신데 그렇지 않고 이 굉장히 지금 사실 왼팔 한 팔로 있다는 거는 힘을 쓰기 어려운 이미 포지션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궤도에서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잘 중심에 클럽에 잘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왼손으로 조금 짧게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올릴 때 살짝 손목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 주실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압축하는 느낌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렵긴 한데 압축하는 느낌을 손목에 이렇게 힘으로 찍는 느낌보다는 제가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면 가볍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이 잡힌 상태를 약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유지해 주고 왼쪽 여기 포인트에서 툭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꺾고 유지되고 그 다음에 풀어지고 그러면 무릎도 잡힌 상태에서 꺾이고 살짝 같이 이동해 주고 그 다음 여기서 손목이 탕 보낼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공이 탁 하고 강하게 좀 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짧은 데에서 힘을 강하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시면 힘 전달을 오히려 더 못하세요 그래서 이 클럽과 이 내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마지막에 탁 써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흡사 백스윙에 코킹이 약간 되고 다운스윙 때 유지되다가 팔로우 때 탁 던질 수 있게 그러면 백스윙 약간 끌려오다가 풀어지게 백스윙 약간 끌려오다가 풀어지게 결국 임팩트는 항상 꺾여서 끌려오다가 풀어져서 임팩트가 되셔야지 이 동작을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끌고 오려고 인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다 보면 이게 이게 안 풀려서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공간 안에서 백스윙 끌려왔다가 풀어지고 저는 처음에 연습을 좀 하면서 이런 느낌들이 좀 잘 들면 이 왼손에 끌려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아연 샷이 굉장히 좀 묻어나가거나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보면 확실히 좀 컨트롤이나 터치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킹되고 끌려와서 딱 펴질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펴졌을 때 이 왼팔과 일직선이 되셔야 돼요 내가 힘으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결국 페이스는 아예 엄한 데로 가기 때문에 꺾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서 치셔도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꺾임 없이 그냥 코킹도 없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지금은 여기 안에서 지금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꺾이고 압축된 걸 유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풀어줬을 때 내 원래 위치로 오려면 여기서부터 풀어줘서는 똑같은 위치로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이 끌고 와버리면 이렇게 공의 머리가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흡사 약간 망치질을 하는 듯한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시려면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공이 헤드에 묵직하게 걸린 느낌을 느껴주신다면 내가 크게 힘 들이지 않고도 이런 작은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조금 해보시면서 좀 감을 잡아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럽이 정확하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좀 더 힘을 써야 될지 그리고 힘 전달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도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임팩트가 사실은 진짜 저는 굉장히 섬세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의 스윙을 봤는데도 오? 스윙이 정말 참 좋은데 왜 힘이 잘 안 실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레슨을 약간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약간 까다롭게 연습을 좀 따라해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임팩트를 하려고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있는 프로님들도 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타이어도 많이 때렸었고요 저도요 그리고 이런 임팩트 백을 굉장히 많이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 골프에서의 그 기본기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내가 골프를 그만 치는 날까지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지금 임팩트 백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백스윙에서 정지하고 이 몸과 팔에 약간의 어긋남 그리고 걸을 때 같은 느낌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공을 저희는 클럽을 잡았기 때문에 망치 아까 제가 망치질을 말씀드렸지만 망치는 아래 위로 수직으로 움직이죠 근데 그 망치를 옆에 있는 못을 골프채로 부딪혀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골프채는 옆면으로 공이 날아가 이렇게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 막대기로 공에 맞추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임팩트 백을 가져다 놓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골프공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클럽에 덮여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클럽으로 쉽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간다면 이렇게 큰 임팩트 백이 있으면 내가 쉽게 이렇게 장난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클럽의 전체 면으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면으로 이렇게 부딪치듯이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딪친다라고 하면 내가 내려오는 속도에 오히려 감속 없이 그대로 놓아준다라는 느낌이 가까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쓰려고 하시면 사실 임팩트 백을 두고 이렇게 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옆으로 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골프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 내 눈의 위치에서 자꾸 공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시선으로 들려고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백스윙이 들면 정말 내 뒤통수에서 차가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옆으로 자꾸 힘을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백스윙이 올라가서 임팩트 백을 치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로 옆으로 내가 회전이 되는데 맞아서 공이 내 쪽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임팩트 백을 자꾸 치게 되면 생각보다 내 몸의 움직임들이 다 약간 옆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면 힘을 여기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윙에서 굉장히 공을 좀 강하게 치시려면 생각보다 우리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면에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그 저희가 체를 아까 놓는다 제가 옆으로 망치질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흡사 백스윙이 올라가서 여기서 다 놓아주셔야 돼요 힘을 팔로우스로 힘을 다 놓아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포지션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힘을 주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정말 그냥 체를 놓을 듯한 느낌으로 놓았는데 지금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소리가 정말 강하게 났기 때문에 어? 나도 저렇게 세게 치면 나겠지?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임팩트 백을 치면 이제 내가 더 많은 힘을 줘서 임팩트 백을 치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게 왼쪽으로 가요 결국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공을 똑바로 가는 에너지 제가 아까 망치질에 비유했지만 결국 못이 정확하게 박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잘못 쓰면 그 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져 버리는, 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휜다는 거는 결국 다 사이드 스핀으로 막 공이 왼쪽으로 훅이 난다던가 슬라이스 나는 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으려면 정확하게 못을 박으려면 결국 힘을 강하게 준다라는 느낌보단 옆에 정확하게 컨택을 한다는 느낌 오히려 힘을 더 놓아서 이 속도가 감속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자꾸 먼저 쓰게 되면 어떤 원리가 생기냐면 여기서 빨라지면 여기서 느려져요 많은 분들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왜 느려지냐면 이렇게 더 빨라져 버리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몸에 어떻게든 공을 똑바로 보내려는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빨라지면 오히려 여기서 감속을 시켜서 공을 똑바로 보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세게 쳤는데 왜 거리가 안 나지? 라고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젠더 셔플리나 프레드 컬프스 같은 선수들의 스윙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너무 힘 하나도 안 주고 치는 것 같은데 사실 투어에서 굉장히 장타로 유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힘을 어떻게 전달하냐 그리고 사실 일반 골퍼분들은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효율적으로 써야 부상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임팩트 백을 치듯이 힘을 오히려 내 왼쪽에 다 놓아지게 그런 느낌으로 놓아지셔야 돼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에 놓으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이밍과 시퀀스가 맞아야 내가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포인트에 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힘이 놓아서 클럽이 이렇게 잡아진 느낌이 나지 않게 말 그대로 정말 뿌려지는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클럽을 놓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골퍼분들 중에서 이제 힘을 논다라고 하니까 몸의 회전도 그냥 멈춰버리는 골퍼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공을 치는 사실 이 골반이 잘 움직여줘야 얘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클럽이라는 거는 내가 몸통이 움직여서 내가 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놓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멈춰버리면 이렇게 놔버리면 오히려 클럽이 캐스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몸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지만 이 어깨 라인은 목과 항상 이 어깨가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치고 나서도 이렇게 붙는 느낌들보다 항상 놓아져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사실 긴장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놓아지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내 속도가 100%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놓아지는 힘이 있어야지 많은 분들이 파울었을 때 팔을 쭉 펴고 싶어 하시는데 힘을 놓지 못하시면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치킨이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놓아야지 쭉쭉 펴지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들의 이 동작만 보고 쫙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스탑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클럽이 지나가는 속도에서 캡처가 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동작만 따라하려고 하시면 절대 그 동작이 나오지 않아요 흡사 저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는데 여기서 벌써 캡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그 동작만 만들려고 하시면 이 내려오는 이 에너지의 속도 그리고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항상 저 임팩트 백에 내가 부딪혀 강하게 부딪혀준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강하게 때리려고 하시면 절대로 좋은 골프를 치기가 좀 어려워지시고 정확하고 강한 임팩트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클럽을 제가 아까는 저 면에다가 그냥 강하게 부딪히는 느낌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희 회원님께서는 이렇게 쫙 뻗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안 드신대요 제가 보니까 거의 전화 받아도 될 만큼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어깨에 힘을 진짜 빼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그 힘 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네, 뭐 사실 다 힘들어하시는 포인트들이죠 사실 힘 빼는 거는 저희도 프로들도 힘든 포인트고 그게 저는 힘이 들어가는 게 내가 그만큼 골프를 잘 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마음의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